사용하기 시작하시는 학생들 위해서 안내 영상 만들어 드립니다 일단 크롬으로 접속 하셔요 크롬에 가셔서 검색창에 샘틀누리 샘틀누리 라고 치시면 하나 둘 둘 둘 둘 셋 두 번째 인가요 세번째 샘틀누리 마이온 이라고 있으세요 거기를 클릭해 보시면 샘틀누리 마이온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 클릭해 보세요 그러시면 이런 그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 샘틀누리 대표님께서 이 계정을 저희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2분 계정으로 연결이 되는데 들어가실 때 여기다 로그인 하시면 절대로 로그인이 안 돼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핫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하이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하세요 그러시면 하이라이트 로그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각자 만들어 드린 아이디 있으시죠 우송이 친구는 우송 김 지금 이거 우송이 아이디 맞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 해보시면 오 들어가지는데요 그래서 투데이즈 북이 뜨고 뜨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으실 때 이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으세요 일단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자 읽어보시고 이거 너무 어렵죠 그러면 나가세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로 가시면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자기에 맞는 책을 고르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이 친구는 지금 영어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기 1단계는 단어들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아주 좀 낮게 잡아보시고 여기서 이제 F는 픽션, NF는 넌픽션, 픽션은 꾸며낸 이야기,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고요 넌픽션은 사실적인 이야기들이니까 자기 취향에 따라 책을 고르세요 나는 저는 이제 넌픽션 더 좋아하니까 넌픽션 고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가지 카리고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school, animals, people and places, sports, art and culture, family, friends, science, nature, 그 다음에 community, health, wellness, fun stories 자 저는 fun stories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것만 남기시고 여길 다 클릭해서 없애버리세요 이렇게 이것만 남기고 이제 이렇게 누르니까 이 카테고리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찾아가셔서 I를 누르시고 이제 Read를 누르시면 읽혀지기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읽으실 때 스피커 모양 누르시고 이거 재생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읽으세요 자 오늘 뭐 할래? 이렇게 나오네요 Go whoosh down a slide, feed birds on the ground, wear a chef's hat, drive round and round, blow a big bubble, play in the hay, make funny faces, pick a bouquet, what will you do on a day like today? 자 이렇게 어린 학생들 위한 책은요 그림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이거 해석 안 해줘도 그림만 보면 뭐하는 건지 그림만 보도 뭐하는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책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랑 문장이랑 매치되게 도와주고 또 이제 글씨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faces 할 때 발음 나올 때 이 글씨가 움직이면서 아 이 발음이 이렇게 발음 나는구나 이게 이제 북박스 기능이라고 하죠 북박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문자 인지도 함께 하면서 책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아주 훌륭한 도서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크라센 박사님은 읽기 혁명이라는 말씀하시면서 외국어를 배우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읽기다 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책을 이렇게 이 원어로 된 책을 날마다 한 20분 정도씩 이렇게 쭉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체득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즐거운 독서 하시고 영어가 날로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네 여기 이제 뒤에 가시면 문제 풀리기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특히 이것은 이제 막 시험을 보고 아나 모르나 보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정독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마음껏 골라서 읽도록 하는 다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하이라이트 영어 도서관에서 책을 선택해서 읽으시는 방법을 안내 드렸습니다 자유롭게 쭉 편안하게 읽습니다 자유롭게 쭉 편안하게 금방 읽도록 하시면 됩니다